네. 뭘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뭘 물었을까.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구나. 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에 힘주기가 쉽지 않을텐데. 정말 대단하십니까.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하트네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손톱을 잘 구부려야 되는 게.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하트네요. 지금 준기 선배님이 잘하시는데. 기광 선배님께서 지금 잘하시네요. 오. 아니. 아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손톱을 잘 구부려야 되는 게. 점이 아니에요. 이게 쥐 날 듯이 이렇게 펴죠. 거기 좀 하세요. 거기.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지금 안 눌렀고. 여기 참고로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들고 구박 나시려고 했어요. 녹화 중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우리. 네. 좋아요. 너무 많은 분들과 사기하고 계신데.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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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쓰면. 안녕하세요. 팀엑스의 파라다이스. 맞아요. 오.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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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아이제트 아이의 응급실. 이즈라고 하죠. 쿨. 아로아. 아로아. 나세 한 번 들어볼까요. 나세 한 번 들어볼까요. 조정섭님의 아로아. 조성모 선배님의 너의 곁으로. 이즈. 이즈의 응급실.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팀엑스의 파라다이스. 엄지. 비비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비비지. 아아. 헤쳐가지고 지금. 비비지. 비비지. 엑스 선배님의 으르렁? 진짜요? 이거 너무 으르렁 으르렁 하시던데. 아아. 나도 맞추려고 했는데. 아아. 맞추려고 했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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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자기들 안다고. 아아. 어떻게. 힘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 저희도 한 두 그룹을 들었더니 괜찮으신거죠? 네 알았습니다